반갑습니다. 아침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. 돈을 흡수하던 블랙홀이 2개가 동시에 소멸을 했죠. 돼지열병이 오늘부로 소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대북주도 오늘 오르고는 있지만 돈들이 그쪽으로 다 흡수되는 그런 블랙홀 현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죠. 그 두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멸이 되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대북주 보시면 한창만 지금 이 메이저들이 한창만 그냥 찜을 한 느낌이죠. 한창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일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돼지열병주들은 오늘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. 조정을 보이면서 여기로 이제 돈이 휩쓸려 들어가던 이런 블랙홀 역할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모습입니다. 자 이 블랙홀 하나 없어지고 대북주도 뭐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죠. 자 뭐 0. 몇 프로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. 자 이런 상황에 제약바이오도 지금 뭐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. 일상적인 뭐 흐름입니다. 자 1%에서 뭐 2% 3% 사이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. 자 5G도 보면은 일상적으로 뭐 오른거 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. 1, 2% 수준입니다. 자 그동안 많이 저런 돼지열병이나 대북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던 쏠리면서 수급 공백이 생겼던 종목들이죠. 자 뭐 그런 종목들 이제 뭐 하나씩 또 튀어 오르는 것들도 좀 보여지고 있죠. 뭐 SG 솔루션, 이스트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조금씩 올라서고 있고. 뭐 전반적으로 좀 강한 뭐 그런 모습 정도 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핀테크도 마찬가지죠. 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돈이 좀 골고루 이렇게 흩어지면서. 좀 일상적인 평상적인 평상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어제 미 연준에서 0.25% 금리 인하를 했죠. 금리 동결 인하 한 반반 정도 보고 있었지만. 결국 이제 0.25% 인하를 했습니다. 뭐 매파적인 뭐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. 동결보다는 훨씬 낫죠. 그리고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인할 가능성도 있지만. 마이너스 금리는 기대하지 마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. 아무튼 결과적으로 딱 결과는 인하입니다. 인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그런 스탠스였죠. 자 이제 그동안 짓눌렸던 삼성전기. 좀 오르려고 하면 눌리고 오르려고 하면 눌리고. 또 돼지열병. 대북주 쪽으로 이제 돈들이 몰리면서 주도권 뺏기고. 또 이제 좀 돌아오려고 하니까. 또 돼지열병 쪽으로 뺏기고. 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소외감을 느끼던 그런 종목들이죠.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. 자 이제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되고. 사우디의 그런 먹구름이 좀 거치면서. 자 이런 대형 IT주들이 이제 막 달리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. 지금 신고가 쓰고 있죠. 2019년도 금일부로 최고가 찍었습니다. 48,600원이죠. 최고가 찍고 있는 모습. 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삼성전기 뭐 그동안 돼지열병. 대북주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뭐 소외감을 느끼면서. 이걸 팔고 돼지열병으로 한번 가볼까. 대북주로 가볼까. 이런 생각도 뭐 들만한 그런 환경이었죠.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이것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죠. 뭐 4차 산업 관련 주들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. 자 그러나 이제 오늘 결국은 뭐 이렇게 인내하는 자 그 열매는 또 달콤하죠. 자 5일선을 잘 지켜내는 그리고 11선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 진행된 후에 지금 이제 11선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. 그리고 위에 121선 11선 사이에 이제 가치는 딱 이제 형국이 딱 되는 거였죠.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으로 갈까 위로 갈까 생각해 보면 지금 환경이 밑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뭐 힘든 환경이었죠.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사우디 뭐 돌발 단기 악재가 나타났지만 그런 부분 해소가 되면서 지금 오르고 잘 버티다가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앞자리를 오늘 고가 10만원 찍었죠. 앞자리를 이제 바꿀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. 한번 돌파하면서 한번 맛을 보고 후퇴하고 쭉 옆으로 가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제는 10만원 돌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위치에 와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오르고 나서 여기서 계속 올라가기에는 돌파를 해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승이 되죠.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내려오겠죠. 자 그러나 여기서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10만원 돌파 이제 오늘 돌파하든 아니면 내일 돌파하든 돌파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지금 흐름상 보면 자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졌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갔죠 미리 자 하이닉스도 이제 반응하고 있고 자 이제 삼성 전기의 시대가 지금 오늘은 또 펼쳐지고 있죠. 자 앞자리 이제 바꿨습니다. 바꾸고 오늘 결론이 지금 181선 또 여지를 두면서 윗고리를 달고 끝나느냐 아니면은 그냥 밀어붙이고 끝나느냐 뭐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을 보면은 대강 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호가창이 너무나 좋죠. 위에 4만주 3만주 2만주 요렇게 쌓여있으면 오늘 좀 크게 올리겠다 이런 예고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43만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. 9시 20분인데 어제 거래량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. 자 이정도 수준이고 밑에 매수는 아주 작죠. 지금 제대로 한번 레이스를 걸어보겠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모건 스탠리가 매수 상위로 올라오고 있죠. 매도 상위 1등이 키움입니다.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창구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호가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래량까지 받쳐주죠. 지금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시대 삼성전기의 이런 시대가 좀 오늘 하루 내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자 이제 10만 앞자리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많이 짓눌리면서 피로감이 많이 좀 누적됐겠죠.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또 앞자리 일전에 10만 한번 찍어주고 내려온 이런 경험이 있죠. 자 이런 경험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아마도 개인투자자 오늘도 적어도 한 7, 80만 주 정도는 매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 거래량을 보면 뭐 4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대우 키움 지금 뭐 개인들이 내가 먼저 팔겠다 뭐 이러면서 세치기 하고 난리 났죠. 개인투자자들이 먼저 팔기 위해서 지금 세치기를 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미래대우 키움 쪽의 개인들이 누가 누가 먼저 파냐 뭐 이런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런 모습들 정말로 좋은 흐름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자 오늘부로 이렇게 오르고 나서 조정을 하고 위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죠. 대세 상승 흐름의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세 전환의 모습이 이제 확실하게 좀 보여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밀렸다면 여기에서 밀렸다가 뭐 이렇게 지지분이 하다 갔겠죠. 그러나 지금 뭐 분위기상 미중 무역 협상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 오늘 뭐 걱정 없이 그냥 즐기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.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거래량이 말해 주는 거죠. 지금 아주 좋습니다. 지금 그동안 이 전기전자하이닉스가 좀 많이 눌려 졌죠. 은행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온 거 보면 뭐 이런 종목들 위에 세 종목 조정을 받을 때 IT대응주 조정 받을 때 얘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. 그러고 이제 약간 자리바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. 자 저런 종목들 대형 ITG 올라가니까 반도체 중소용주 당연히 올라가죠. 자 반도체 중소용 테스 3% 올라가고 있고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전부 다 올라가고 제우스 어제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제우스 오늘도 한 2% 정도 올라가고 있죠.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. 자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이제 갈 때 됐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도 올라서고 있죠. 지금 뭐 갈 때 됐죠. 이정도면 갈 때 됐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이런 돼지열병하고 대북주 쪽으로 완전히 돈들이 몰려가던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면서 그런 수급 공백이 메꿔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 돼지열병주들 상당히 많이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결국 또 다시 조금씩 좀 땡기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. 이렇게 뭐 한 번에 확 내려가 가지고 오른 것만큼 다 내려가서 끝 이렇게 될 지금 테마는 뭐 아닙니다. 그렇게 볼 수는 없죠. 지금 한 번에 돼지열병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이렇게 될 만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가장 큰 악재죠.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또 11선이 올라오게 되면 또 이제 이런 전쟁터가 또 벌어질 걸로 보여집니다. 자 체시스 오늘 거래량 예상대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. 20% 정도. 자 지금 이 전부 다 나머지 다 쫄병들이죠. 지금 체시스 시총 뭐 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 이 돼지열병의 대장으로 나서면서 진두지휘 하고 있죠. 자 내가 1% 내리면 너는 2% 내려라. 내가 3% 내리면 너는 7% 내려라. 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방식으로 원래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체시스가 딱 대장을 잡고 있고 20% 수준에서 얼마나 이렇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훨씬 더 거래량도 많고 크지만 이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저희 메이저 세력들이 체시스를 그래서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하겠죠. 체시스 주가 관리를 하다가 체시스 이제 탁 놔버리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러나 이제 돼지열병도 한 번에 죽을 그런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뭐 조정 받고 많이 조정을 받게 되면 5일선 또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 아무튼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추식시장 한쪽으로 몰리던 그런 수급 공백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.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금일 아침 시작 시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